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술 모델을 변경하십시오. 2. 세계 유일의 엔진 3. 압도적인 두려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섬을 알리기 위한 말이지만 이제 와서는 부점적인 의미가 감해졌습니다. 이각에서 이 말을 한국 문화를 비꼬는 데 사용하면서 의도가 퇴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무기체계에서만큼은 변함없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KE 흑표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A-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범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호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E 흑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E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E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포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데 비해 KE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옆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자, 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E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E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E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장치를 바탕으로 기동 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밤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이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헬의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E21보다 더욱 6주만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복고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E가 독일의 네오파르트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극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E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 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A-50인데요. 최근 FA-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KAI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FASS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모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네오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KAI는 자동조립장치 FASS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FASS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우사율이 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FASS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 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FASS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RDS도 FASS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뱃 고점 밤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입과 미인만만 7,000개의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KAI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점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DS의 도입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박살내 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보급장갑차입니다. 탄약보급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보급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 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 역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 발의 탄약과 504 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영병의 안점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 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유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다.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다.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일사에 불과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이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을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 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과 대한민국에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신념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을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격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밤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인위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응원의 눈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 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나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나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 시장 점유물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복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퍼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E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퍼보펜 엔진에 가스 퍼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었고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EP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나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점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청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네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짜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란을 극복한 개발도 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 차랐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허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극구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하이퍼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타놀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만 6천 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5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맞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 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맞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배기면 배기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COGH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COGH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펜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CODLOG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고충함과 동시에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CODLOG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CODLOG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3형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퍼보펜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 급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 G4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펜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판에 10년, 20년 뒤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 전기 추진체계 IFEP를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 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 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 전기 추진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 터빈이 나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IFEP는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겸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곱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여러분은 대한항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회양 사건을 일으킨 여객 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항공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KAI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KAI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국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 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 제공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O 도입분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500MD나 UH-65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압을 거치며 KAI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AI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계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 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MUAV의 체계 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DUAS의 체계 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다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US-X, 일명 가오리X의 체계 개발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포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네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네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흐이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네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맞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국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ASA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국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짝깔려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변기인 수 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소위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 57은 고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 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철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 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선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O-12-INCH 나는 닉네임이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ZVO-12-INCH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 57의 RCS각과 미그 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O-12-INCH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란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선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AMI-AM 대공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선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범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리그 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재밍 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의 미그 29 레이더를 전부 먹동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호 57의 RCS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랑 소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RCS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흥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RCS가 가장 크죠. 이 RCS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나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나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의인 스텔스기한테 RCS 값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RCS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 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 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수 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 57의 RCS가 1제곱미터에 반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루머는 F-22 랩터의 RCS가 0.0001 스퀘어 미터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 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 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영연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 57에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 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 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을에 그려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두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엄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 57이 내세울 것은 수 5의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 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나가 시재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X의 예상 배치 시기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실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